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쉽지 않습니다. 반등이. 좀처럼 5만원, 6만원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금요일날도 5만6천원대로 마감이 됐는데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종목입니다. IPO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데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IPO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웨어러블 쪽인데요. 제가 이걸 상장하기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엔젤 로보틱스를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IPO 종목이라서 제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회사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공모가 2만원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상장하는 날 3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이죠. 자 아침에 5만원에 미리 깔아놨는데 체결이 됐어요.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비교적 싼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 5만원에 매수를 해놨는데 추세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추세가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은 급등 나왔다 빠지죠. 이렇게 더 내려간다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방향이 잡힐 겁니다. 자 거래가 늘면서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자 2차 매수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젤 로보틱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 자 영상 진행하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 번째는 차트인데 자 엔젤 로보틱스 차트가 별로 의미가 없죠. 자 IPO 종목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종목을 발굴해서 타점 잡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당장 사도 될 만한 종목들. 하반기에 대박날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리포트는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엔젤 로보틱스. 자 몇 가지 분야가 있죠. 메디가 있습니다. 보행 재활, 웨어러블, 의학 쪽이고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 웨어러블 로봇 브랜드. 장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근굴곡의 보호, 웨어러블. 이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확정성의 로봇 부품 브랜드 키트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세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디와 슈트와 키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웨어러블 로봇 시장 선정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자 물리학적 한계를 보완한다. 재활, 의료, 전문, 엔젤, 메디. 그 다음에 산업력, 엔젤, 기어. 일상생활 보조, 엔젤, 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전환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엔젤, 기어.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수혜가 있다.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시잖아요. 그러면 안 다치게 하려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건강하게 강하게 슈트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잖아요.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보조 슈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산업력 로봇, 엔젤 기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흑자전환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 120억을 벌었습니다. 20% 올랐죠 영업이익이? 근데 어떤 기업이 적자였어요. 근데 흑자가 됩니다. 어떤 기업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상승률이 클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적자였던 급이 갑자기 흑자가 된다.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흑자전환 대단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IT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 초기에 돈이 없죠. 왜? 아직 물건이 나온 게 없잖아요. 제작 중이거나 인재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R&D 비용 많이 들어가죠. 고급인력 써야 됩니다. 장비나 이런 것도 사야 되겠죠. 테스트하려면. 자 근데 흑자전환 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거는. 주가의 큰 모멘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삼성하고 엔젤 선택을 받았다. 대기업과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엔젤메디가 어깨 1인데 산업용 엔젤 기어 LG전자 삼성전자 CJ대한통원 LIG 넥스원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엔젤 로보틱스가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자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쪽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자 동남아 쪽이나 미국, 유럽까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비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여러모로 참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전환 우선주가 30만주가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 청구했을까? 이거 4월 20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30만주 적은 물량은 아닌데 자 청구가 됐다. 중요한 거는 30만주라는 수량보다 왜 이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 2021년 굉장히 오래된 기사인데요. 이거 제가 어렵게 찾은 기사인데 PBC라는 웨어러블 회사를 인수했어요. 웨어러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5년 전, 4년 전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예전부터 이 웨어러블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봇 쪽으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로봇에 진출하는 방법 스피노프가 있습니다. 사내기업을 쪼개서 내보내는 거죠. 하나 로봇틱스랑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나 M&A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투자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너믹스 지분은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 엔젤 로봇틱스 있잖아요. 이 지분 관계를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주주 외에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6% 정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에 투자를 했어요. 레인보우 로봇틱스. 제가 알기로 콜옵션까지 감안하는 거의 60% 정도 인수를 했고요. 지분을. 현대차 있죠. 여기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거를 인수했습니다. 80% 정도 지분을. LG전자도 투자를 했죠. LG전자가 이외에도 로봇티즈 같은 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M&A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로봇이 이렇게 유력 사업이 되면서 미래의 신사업이죠. 대기업들이 이쪽에 진출하고 있고 구글은 이미 2021년에 PBC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이 구글이 이 엔젤 로봇틱스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해외 매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입니다. 산업용과 일반용과 그 다음 의료까지 재활의료까지 세 가지 분야에 모두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 5월달쯤에 자. 엔젤 로봇틱스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5월쯤에 구글에서 지분투자가 들어옵니다. 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엔젤 로봇틱스가 대주주 비중이 한 28% 정도 되고 LG전자가 6%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합치만 35%. 아주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죠? 나머지 65% 개인 물량이거나 아니면 보호에서 물량으로 묶여 있겠죠. 지분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큰 그림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에 5월달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자.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오보틱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몇 배 올랐습니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구글하고 삼성전자를 브랜드 가치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IT 기업.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인수까지 간다. 주가가 이거 못지않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엔젤 로보틱스 지금은 주가가 별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슈가 터지는 순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셔야 돼요.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5월달에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010 3198 8575 자. 여기로 엔젤 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일정 이거 5월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4월달부터 이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세력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공개 정보거든요. 자. 박민수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강남쪽에서 펀드매니저, 에너니스트, 외국계 증권사인먼트 세력인맥을 만들었어요. 얘네도 조단위까지 관련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나온 세력 정보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미리 엔젤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IPO 종목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자. 에코프롬워티랑 제가 두산 로보틱스 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보시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졌다 올라오는 모양이 났죠. 원형바닥입니다. 에코프롬워티린 계단식 상승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차곡차곡차곡 올라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에코프롬워티가 패턴 1이고요. 얘가 패턴 2입니다. 패턴은 수시까지가 있고 원과 투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변형이 되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 매수 물량이 있고 상장하고 들어왔던 그 다음에 보호 매수 물량 그 다음에 패시브 번이가 있습니다. 에코프롬워티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되면서 패시브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패시브 1입니다. 다음부터 IPO 종목들은 대응이 어려워요. 이런 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PB점을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에너지한테 배운 게 이 세력기법입니다. IPO 종목 세력기법 여러분이 이런 걸 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매 대응이 가능합니다. 엔절로보틱스 이제 초기입니다. 이거. 지금 대응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5만원에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상장할 때. 이참에서 드린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살짝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저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걸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다 영상에서 못 드리기 때문에 리포터나 만들었습니다. 엔절로보틱스 미국 G사 인수설 이슈 대응 전략 자료. 자,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되는데 오픈되는 순간 주가는 급등입니다. 지금 전략 미리 받아주셔야 돼요. 이번에 IPO 종목 세력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구글 일정 관련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아까 엔젤은 그냥 일정이었죠? 요건 엔젤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엔젤 R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터지는 순간 여러분 대응이 안 돼요. 유통 물량도 적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리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을 때 미리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엔젤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실시간 대응 방도 만들었습니다.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엔젤 로보틱스 사인 당연히 드리면서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입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방인데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300명까지인데 260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둘러주시고요. 010-39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실시간 대응 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 사인 드리면서 제가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립니다. 4월 중순 2월부터는 아마 바빠질 겁니다. 자, 미리 입장하시고요. 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만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장기 방에서 제가 신호드린 거 보여드렸는데 엔젤 로보틱스를 제가 상장 하나에다가서 5만 원에 매수를 했고 2차 매수 나갈 거라고 그랬죠? 상황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갔던 종목을 한두 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자, 하나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거의 12월달쯤 차트를 보시면 바닥이 만들어지죠. 12월에 3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집니다. 완전히 제가 이때쯤 돼서 신호를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 먼저 신호드린 거 보여드리면요. 신성 델타테크 자, 12월 14일 날 3만 2천 5백 원 이 날이죠?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2월달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와서 2월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2월 21일 날 자, 신성 델타테크 매도사인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2월 21일 18만 원의 전략매도 아침에 내서 체결됐어요. 두 달 사이에 6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보다 조금 일찍 나갔던 종목이 하나인데 N캠이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기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얘도 거래가 안 되다가 12월 초에 보면은요.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바닥에서 170만 원 정도 터지죠? 자, 이 날이죠. 이때부터 거래가 살짝 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드린 건 언제냐면은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거래 터지고 12월 7일 날 7만 천 원의 매수를 했어요. 자, 이 날이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급등이 나오죠. 이것도 2월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이걸 제가 매도를 했어요. 엔캠을 제가 35만 원의 전량 매수 이거는 5배 정도 두 달 사이에 이것도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은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3월 달쯤에 3월 말경에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신고가 종목이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3월 26일 날 21만 5천 원 20만 원대가 바닥이라고 보고 드린 겁니다. 자, 이건 좀 오래 들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파, 2파, 3파입니다. 상승 3파는 굉장히 멀리 가죠. 자, 이렇게 엔캠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뭐 엔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1000%가 넘습니다. 그죠? 다른 개별 종목들도 몇백 프로씩 수위가 나오고 있는데 자, 3158에 8575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가 나갈 예정입니다. 2차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자,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외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그래서 자, 세력인명을 동원해봤죠.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자, 여기 삼성 출신 분도 중심으로 로비를 해봤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힘들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유얼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자, 이거는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야,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미국 FRB에서 미국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요주가 성장주죠. 그때 급등 날 텐데 지금 그때 사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사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자, 3158에 857억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막 흔들었죠. 무려 이렇게 해서 500%가 올랐습니다. 경위적인 수익률인데 자, 여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분 투자에서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훨씬 많이 갈 거니까 미리미리 바닥에서 사두시기 바랍니다. 탑전도 박민수가 확실하게 잡아놨어요. 자, 엔젤 로보틱스 이제 초기입니다. 굉장히 대응이 중요해졌고요. 지금 대응 잘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시나리오도 짜놨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 아리소처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1번 중장기방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 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란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300명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1번 중장기방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박민수가 드리는 리포트 자, 엔젤로보틱스 자, 구글 이슈 여러분 터지는 순간 대응 안 됩니다. 아마 급등이 나올 텐데 미리미리 자료 받아주셔서 대응 절약 짜놨으니까 받아보시고요. 이번에 IPO 정보 세력 기법은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조심하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15만들기 프로젝트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